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아쉽 마구 해도 돼 내꼬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진이 비교해 세모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젠젠님 지금 졸리다면 기지개 펴 주세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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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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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가기 전에 바보 바보 메롱 난 삼정님이 너무 보고 싶어 삼정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걸로 화나는 거에요? 화내신 거? 화가 났다고요? 아니죠? 세상에 화나신 거예요? 왜? 왜요? 왜요? 왜 그걸로 아아아아아아악 아... 담벼라 이 풋풋한 풋내기야 담벼라 이 퇴색된 퇴물아 이 쓸모없는 쓰레기야 담벼라 이 심통난 심솔쟁이야 담벼라 이 불성실한 불안당아 이 촌스러운 촛득이야 이 얼큰한 얼굴 이 거대한 거위야 이 까다란 깜퉁아 이 멍청아는 멍청아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! 무서워라! 돼지 같은 놈! 이 장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시청자가 2시간 동안 말과 리액션을 안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